진동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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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셨죠? 아, 잘 안들어가셨나? 방현이 와서 뭐 안 놔주셨어요? 아, 몰라주시는데 진동제 하나 들어갈거구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와서 밥 보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창이 있어도 돼 그래서 내일 가서 다시 해보게 내일 샤워하러 갈거거든 여기가 가면 안들어 아, 아, 아 아,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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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 당면 중국 당면? 진짜 쿠팡으로 시켜볼까? 아 아 아 아 도로시 그 그리고 음 응? 나지요? 진짜? 빠바바밤 빠바밤 집에 혼자 있는 줄 알았어? 집에 혼자 있을 줄 알았냐고 그랬냐고 그래서 여기 자고 있었냐고 맥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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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화야가 아파요 코 누나가 아파요 맥주야 하고 예뻐 하고 예뻐 하고 예뻐 저는 지금 집에 왔고요 일단 엄마랑 교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씻고 밥을 먹은 다음에 다시 병원으로 가려고요 오늘 병원 가서 또 아마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좀 챙겨서 가려고요 어차피 뭐 24시간 붙어있는다고 24시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각자 볼 땐 또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각자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챙길 거고요 그리고 뭐 가지고 와달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 챙겨서 가보려고요 준비를 다 했고요 이제 갈 거고 이게 부엌에 불을 하나 켜 놓고 갈게요 왜냐하면 어 얘가 집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밤 늦게까지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저 이 아이를 위해 불을 켜고 가겠습니다 진짜 사람처럼 자지 않아요? 사람처럼 맨날 이렇게 베개에 베고 있어 야 나 갔다 올게 맥주야 맥주야 나 갔다 온다고 맥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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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어? 맥주야 찌꺼어졌어 맥주야 아휴 대답 따내고 응 나 밥 먹고 와서 나는 뭐 아 나 그거 미역국 라면? 난 그거 너무 좋아 아 나 이래가지고 콜라야 응 엄마 상하이 버거 좋아야 될까 나 고양이 먹었어 못먹어 양이 얼마 안되네 난 사이즈가 아니니까 콜빈해도 니는 못먹는다 먹고싶나 샤이야 안되네 근데 언니 수술할 수 있으니까 교육식도 있습니다 하루이틀 하루이틀 공복에 걸린다 공복에 걸린다 공복에 걸린다 공복에 걸린다 뚜껑에 귤 먹고싶다 감이 먹고싶다 귤 먹고싶다 감 서각서각 잘 찾아 매우 다네요 매우 다네요 따라 보인다 음 아침에 누가 그렇게 얼굴을 닦아 줄 것이며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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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하루이틀 라고 먹자 없다 이제 먹으면 어떡하나? 나 저거 왜 먹을 수 없다든지. 응? 이것은 먹는 거다 내가. 대신 먹어 드리브. 안녕하세요. 짠! 언제 먹을 거야? 이뻐요 아.. 왜 이렇게.. 왜 이렇게 나왔어? 어디까지 쏘고 있니? 간이 응? 아.. 아.. 어흐... 아흐... 아흐... 안 된다! 되나? 되나? 안된다! 거의 제 손으로 어떻게 치고 할 때 쟤맛아 아 개리들 더 이상해지네 뭐가 더 이상해지는 건데 도대체 내가 한 입을 못 보자 안 된다 왜 버터오프 계속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방식 끌어안고 잘 거다 가 오늘 네 방으로 썩 보자 왜 이렇게 난복해졌는데 아 내려오니까 진짜 먹고 싶어 그래 진짜 먹고 싶겠지 진짜 버터오프 먹자 안 된다 아니 커지 샤이야 왜 이러는데 괜찮다고 안 된다 양이 들어서 양이가 아니잖아 언니는 동양인이잖아 양이들아 안 된다 아니 어디 조선시대에서 안 된다 왜 이러는데 기붐 기붐이 초콜렛도가 크다 내 노라고 근데 신기하다 이렇게 그치 여기 그 냄새 나지 괜찮아 아 엄마 너무 무서워 너무 커 양이 들어서 나 보터오프 지만 먹으려고 챙겨오고 뭐지 이걸 사놨는데 그래 지금 뭐 좀 약간 앉으러 왔는데 휴게실 같은데 어떤 뭐하게 하려고 얘 얘 좀 봐 제가 한 한 달 정도 전에 공간검진을 했거든요 회사에서 공간검진 하라 그래가지고 사실 내용은 인터넷 이메일로 다 받았었고 이건 모르겠네 뭔지 생활습관관리 위험 음주 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신체 활동력 부족입니다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 모든 포함 말 근력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체중 조절 요망 진짜 저한테 필요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금주는 하고 있고요 절주도 하고 있고 절주랑 금주랑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뭔 개소리야 방송사 demás 며칠 4 5 5 5 6